옛날에 아빠가 여기서 철물점을 했는데 지금은 비어있어요. 여기 어디 있을텐데. 여깄다. 테이프 줘봐요. 들어보게. 된다. 이거. 그때 그 곡이네요? 제목이 사랑 있군? 원래 제목은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야.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 곁에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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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다라. 근데 어쩐지 슬프다 설마 지금 울어요? 왜 울어요? 행복이 여깄다더니 왜 울어요?